안녕하세요 여러분.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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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입니다. 오늘은 라이네를 30초 안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체크 원고und이 하나, 둘, 셋 단 한 방에 스윙도 못하고 라이너는 윗축됩니다. 다시 바 IL 슬슬 공격 업그레이드 하는 암으로 입어주고요. 이 레시피 볼까요? 마이 바나나 5개입니다. 저는 주로 바나나 5개를 해서 먹습니다. 4분 10초 동안 공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4분 10초 동안 공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에헤이 잡기를 이런 알뜰춤을 잡았죠? 참 간단하죠? 지금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라이네를 잡는 방법 중에 가장 빨리 잡는 겁니다. 참 보시죠? 뱅! 엔션트 화살이었습니다. 고대 화살이요.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거나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구독하시면 이런 종류의 비디오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빠이! 차크차크차크기!